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니 왜 거짓거리 하다가 그래요 놀퀸니 저 사실 1등 안에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주먹 날릴 때 그 쾌감 장난 아니거든요 와 진짜 아드레날린이 거의 뭐 한 몇 리터씩 뿜어져 나와요 제 대회에서 와 너무 행복하다 저 이때 아 재밌다 큐큐큐큐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야 미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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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이 빵돌아 뭐 빵돌이? 못생긴게 아악 헤헤 야 이 새끼야 야야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나 아는줄 됐다 면산이라고 네? 면산이라고 에엥 면산 일어나 봐 야 야 방사화 아아 야야 야 500원 줄 테니깐 아 미안해 내가 사올게 미안 아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핳이 아핳핳하핳하핳핳하핳핳핳 아아아아아아 어 뭐야잣 잠깐만 아오 됐다 아앍 딴거 입어야지 딴거 뭐있지? 판다 판다 귀엽다 알갈q 박스는 언제도 주나요? 그러게요 아니 없어요 ㅎ 나 침박을II 바이 aquest 닌자고지? 악녀님과 똘kin님의 흑찬시절 추억 허이잇 들어와 허헓 허이잇 왜 안 넘어져 왜 안넘어져 됐다 글ização 왔어요? Tur 악녀님 슈퍼함머예요? 왜 안 넘어져요? 어 저 누워있어서요 나생강!!! 아아아하하하하하 시돌이!! 아유ㅠㅠ 아하하하하 지수님이 어디였지... 와 지수님 삼계에서 처 там보고있는거 봐 어우 좀나 무서워 일건lla 어깨 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비켜 어디 어디 있어 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점수가 오르누구만 비실러는 2코, ㅎㅎㅎㅎ 그럼요 그럼요 ㅎㅎㅎㅎㅎ 아 죽었다 예예이 dles targets 흐핳 아çi 저기함적이 있네 좋았어 이렇게 해서 경쟁 3천점 먼저 채우는 사람이 1등 하는거에요 계속 다른 2등 하면서 점수 특좀 오르죠 레이디 하시면 됩니다 의 이jat 이애 점프를 꾹 누르시면 돼요 홀드 됐어 나 왜 이렇게 반속이 느리지? 이거 다 이래요? 반속 빠른데? 누르면 한 2초 있다 움직이는데? 잉? 뭐야 이거 나뭇잎! 나뭇잎! 선풍! 고노하! 이거 뭐야 이거 나뭇잎! 선풍!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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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점수 준다 공먹으면 점수 준다 먹어야지 먹어야돼 먹어먹어 다 먹어 나뭇잎! 샘풍! 하하하하 이럴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 누나 진짜 안되려 아! 아 다 저먹네 악녀 다 때려버린다 얏! 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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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했다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를 이거 아니오 개운빨 아냐? 혼자 어디서 개 먹고 있냐 거기서 혼자 조용히 먹고 있는거 봐 어? 꼴찌 벌칙 어 나네? 하하하하하하 이 코어 자식들아 이 코어 야 그래도 악녀님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많이 먹었으면 응 지수님이랑 나랑 똑같다 빠르롱 쳐다보고 있는거 봐 무섭다 하하하하 레디합시다 꼭 누르시면 레디 데이 점프 꼭 누르시면 아 개재밋네 밤가이 개재밋네 밤가이 이거 밤가이야 밤가이 뭐야 아 이게 맞짱이야 어 뭐야 이거 뭐 준다 어 뭐야 이게 어 점수다 이 코어 아 아 미친 점수가 왜 이렇게 안놀랐지 맞으면 안되나봐 일단 먹고 생각해요 진짜로 ñit Paris Car 67 51 50 한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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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 마점 100점 까이잖아 15점 뭐야 100점 만점이세요? 아 또 나애야? 50점? 아 또 나애야? 아니 저거 거의 수능 50점 아닙니까 저거 거의 개소리 마세요 개소리 마세요 개소리 레디하자 야 뭐야 이거 비온다 이거 뭐야 고? 아 이게 몸에 불이 붙었는데 몸에 물을 적시면 점수가 올라요 그리고 샤워는 샤워해야된다 아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안 씻으시잖아요 게임 2코! 어차피 현실을 안 씻으시지 게임에서 씻지 마세요 게임에서 씻으려고 해요 어차피 실제로 안 씻으시는 분들이 에? 아이고 좀 움직이자 하하 아 나들 때리기 바빠 ふ히히히히히 아 미친 좀 씻고 싶어 물 모져 꽃꽝 오케이 뭐 또 나야냐 ㅋ persp 으헤헤헤헥 아 채팅창하고 컴마 개나 가려? 오케이 좀만 가릴게요 와.. 진짜 말도 안돼 점수 맞나 나 몇점이야 와우 아 너무한걸 이거 못생겨가지고 내리게 되자 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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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한 왕이니라 지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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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돌이 많이 컸네 필룡형 레디 가자 오케이 2등이야 천점 차이나? 아 그럼 놀아야겠다 원판 나 좀 놀아 슛 iliar 뭐야 이거 아 아 자꾸 에임 비비지마요 sus 탈 Fl dich 뭐야 이거 야 몇등이야 꼴 um 2등 1등 무조건 1등 형 항상 1등 이잖아 ㅎㅎㅎ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 자체가 이중으로 clapping 아 또 Ну쾅 rip 아, 죄송합니다. 게임 끝나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게임 끝나버렸네요. 도망가자! 어, 진짜다. 왜 없어? 없어. 우와, 갖고싶다 호랑이. 다이노가 제일 낫다. 다이노가 제일 낫다. 뿔이다, 뿔! 뿔나서요? 뭘 웃어, 임마. 웃지마. 어, 저 초쌈이 멋있다. 어, 나간다, 나간다. 나도 나갈래. 밖에서, 밖에서 봐야지. 이거 눈 어떻게 보였어요, 눈? 어, 강렬 안 보여. 옷 갈아입는다. 여자가 옷 갈아입고 있다. organ lionx4 아하하하 atau 아하하하하하하 opt 지수님 티 왜 이렇게 커요? 아니, 연지수는 봐봐, 가만히있어도 눈이 보여. 스톱 안해도. 어, 뭐야? 하하하하, 존나 무서워 ㅋㅋ 공항 거야? 어, 바닥에 뭐 있어? 거기? 어, 웃는거 봐봐. 뭐야, 공기 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거 어떻게 된거야? 좋아 이번엔 뭐죠? 랜덤해요 계속 방금 전에 금액은데 랜덤이야 계속 게임이 아 똑같네? 아 똑같은건가보다 게임은 다음판부터 꼴찌는 벌칙으로 오늘 합판 1시간 방송 더 어떨까요? 이번판 다음판부터 이번판은 꼴찌는 1시간 방송 더 하는거 어떠냐는데 꼴찌할때마다 와 진짜 비싼정도 해야겠는데? 그냥 1시간 하면 뭔가 재미없으니까 근데 어쩌면 형은 근데 하루 17시간 방송하잖아 방송할때 꼴찌가 치킨 돌리기 꼴찌가 치킨 돌리기 꼴찌가 치킨 돌리기 꼴찌가 치킨 돌리기 하자 꼴찌가 치킨 돌리기 1,2,3,3한테 꼴찌는 안하는데 다음판? 이 다음판 합시다 오케이 이 다음판 점수먹는거 할까요? 아니면 달리는거 할까요? 그거 할까요? 이 판 말고 다음판? 어 이 다음판 이거 말고 이거는 이건 좀 그렇지 오케이 미리 얘기 안했는데 짐은 짐은 아 아 맞다 카테고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테고리 바꿨어요? 응 나 바꿨어 아까 나도 안해줬는데 어? 이거 쉬프트 눌러야돼 쉬프트 눌러서 짐 앞에다가 선물을 놔야 쉬프트? 어 뭐야 쉬프트는 오른쪽이고 마우스 클릭은 왼쪽이야 아 으음 잠깐만 쉬프트 맞나? 아 쉬프트가 오른쪽이다 어떻게 하는건데? 아 이거 문 앞에다도 배달하는건가? 어 야핫 야핫 존나 어려운데? 이거 존나 어렵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헷갈려 헷갈려 어 점수가 못먹겠어 이거 봐 내겨서 큰일날 뻔했다 휴 휴 다행이야 두개 다 노리면 좀 힘드니까 하나에 집중한다 한쪽만? 한쪽사람들은 그러면 님 1등에 있는데요? 와 그냥 기만자 와 저런 애들이 이 시험 망했어 이래놓고 95점인 애들 아 진짜 짱나네 이번 시험 완전 망했어 이래놓고서 95점인 애들 1등이야? 악녀님 방금 1등 1등빵 맞자 1등빵 여어 기만자 오셨네 어 악녀님 그거 갖고 있네 꿀? 네 꿀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와아 나도 이 게임 처음 해 먹자 야 내꺼다 먹고있으면 점수 올라 야 먹고있으면 점수 올라 그것은 나한테 어울리는 물건이다 내놓아라 야 가져와 나도 왕 지순이 왕관 좀 만지게 해줘 만져보지도 못했어 야아 도망쳐 아 아 존나 짜증나 지바 외차 야 윽 오오오오오헿 야 100pm 라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안! 팔팔팔 나한테 어울리는 물건이니라 그렇네 왕관 끼고 있네 애초에 하핰 아.. 깨끗이 와 그래도 악룡이 1등 와 아니야! 와! 길룡이 1등이야 팔벳뚝 5번속 와아 막판에 역전했다 괜찮아. 이곳판은 치킨내기 아니야 그럼 그럼 다음판 0원을 걸고 어 이거 갱비싸 아니야 이거 와..i x2 어 뭐야 왜 맞았어? 죽지 않네 한방에 장현이를 왜 맞, 장현이를 왜 맞았어요? 아 때리면 점수가 맞는다 우리끼리 때려야 돼 이번판은 아 미친아 걸리면서 뭐야 하핳핳하핳핳하핳핳 아ㅜ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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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지수 600점 미친 또라이가 저거 야 너 또라이 아냐 아니 저거 800점 뭔데 점수 작하냐? 아아! 아니 점수 작하냐? 저 비닐과 외부 프로그램 사용중인거 같은데 와 미쳤다 와 근데 길용이 제일 1등이야 3,000점 먼저 찾는 사람 1등이야 형이 600점 먹으면 끝나요 여기서 갈라질 수가 있겠네 와 나 1,000점 이상 먹어야 되는데 망했다 와 이거 이코 이코 야 길용이 패자 팰 때마다 점수 까요 야 야 그만 패 그냥 길용님 패자 길용님 아 패지마 저는 이번 서길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길용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니 낫지하지 말라고 어허허허허허헣어 strateg사 Verse 콜 좋다 akan 야 길용이 600점 이상 먹으면 끝난 ノ 아 complet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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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래는 싸움에 새우가 배불리 먹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배부르게 먹네 안패났어 오! 악녀님 어떡해 야 악녀 죽여라 감상에는 너다 아하하하하 잘해주세요 발전드에 윗판에 사탕을 좀 더 먹지 못한걸 후회하게 어버이들 피하라는데? 뭐야 강연님! 강연님 피해요! 강연님 피해요! 깰게요! 안 때려줘? 아 재기랄 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 아 저거 뭐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야 죽음 끝이야 어? 안 일어나? 죽음 끝이야 아아아 끝났다 근데 게임은 끝났다 강연이 1등이야 예에에에에에에 악녀 점수 제일 높아자나 나도 삼천도 넘었어 나만 안넘었네 휴좌 다행이다 휴좌 오오오오오오오오옷 휴좌 다음방부터 나 휴좌 하하하하하하 우와 치킨 세어볼 한 방에 내려알번했다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